알고 싶은 게 뭡니까?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주세요. 적어도 제가 납득할 수 있게요. 선배. 아빠를 막아주세요. 저를 대신해서요. 세신감 같은 그런 것도 없냐고요. 내가 왜 그래야 돼? 저를 믿을 수 있겠어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우리 동료 맞죠? 선배. 선배는 지켜야 할게. 무시! 아무것도 없는 거죠? 제가. 선배는요?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지금 선배가 어떤 심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선배 믿어요. 넌 이번 석원에서 막 빠지라고. 왜요? 네가 다칠 수도 있어.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처럼 들리네. 아니요. 잘 봐주세요. 잘 부탁드린다고요? 네 말 하려고 왔어요. 지금 선배가 하려는 일. 저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. 어떻게 해서. 날 왜 이렇게 믿어주는 거지? 나 자신ían 스스로도 날 믿지 못하겠는데? 지금 우리 동녀잖아요. Anybody, anybody, anybody 여기서 잊으셨어요? 저희 이번 사건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면 국장님께 바로 연락드릴까요? 유재희 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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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